다들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공허한 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 날. 재밌는 걸 봐도 웃음이 나질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게 되는 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먹고 사는 저인데 저도 이런 날들이 가끔씩 찾아오더라구요. 이런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멋지게 입고 좋은 곳으로 갈거에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가보려구요. 도착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마음 많은 친구와 함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야 뭔 일 있냐? 아니 뭔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컨텐츠 하러 가자! 야 미친 랄끼야. 이미 오프닝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컨텐츠 하러 가자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컨텐츠 찍으면 구독자분들도 좋아하고 돈도 벌고 위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도 좋고 개꿀 싹꿀 리발꿀?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그럴 건데 하지만 그때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루질이 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친구 때문에 헤루질 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을 건 뭐냐면요. 방게라는 거를 잡을 건데 앞으로 거는 동그란 개입니다. 개뿔 가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개를 잡아가지고 개장으로 한번 담가서 추배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방게 잡아봤어? 방게 안 잡아봤지. 내가 알려줄게. 넌 뒤졌어. 너도 뒤졌어. 난 왜? 너 때문에 헤루질 하러 왔는데 이 새끼가. 너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제수씨한테 혼났어요. 욕 많이 한다고. 요즘 욕 안 하고 있는데도 혼나고 있어. 그 영상 때문에. 그 영상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이거 저랑 전에 같이 찍은 캠핑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 40번 봤대요. 혼자. 40번 보면서 40번 내내 쳐오셨대요. 내가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 자기름해자. 개빨 같은 경우는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가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드디어 뻘이 나왔습니다. 너 유튜브 찍어? 나도 좀 찍어보려고 해. 오 좋아 좋아. 내려가보았데요. 전 잘 모르니까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감상할 준비해. 후레쉬 꺼. 우와 씨 뭐야 이거. 내 로추. 자 잘 봐라. 보여? 우와 야광이다. 신기하지? 얘 이렇게 만지면 야광 돼. 내 핸드폰에 안 나오냐. 장비부터 좀 해라. 유튜브 만만해? 저거 만져봐봐. 이거 뭐야 근데? 바다 선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많네. 이거 뭐야? 바다 선인장이라고. 내 핸드폰 안 개쌌구나. 유튜브 다 됐다 너. 거의 폼은 10만이요. 바다 선인장이라고 해가지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아니야 아니야. 아마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먹으면 법에 소속된 걸로 알고 있어. 야야야야야. 빨리 주워라. 왔어 빨리 주워. 뒤졌어? 이 새끼 알고 있었어. 알지 그러면. 나중에 물 들어오면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물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가지고. 왜요? 아 기특했어요. 물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가지고. 사고 납니다. 내가 한 5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지. 했었어 이 얘기? 이 새끼 모른 척하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개불구멍인데. 이 상태로 파면은 한 1미터는 파야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파봐? 해봐. 진짜로? 해봐. 해봐. 전 갈게요 여러분. 야 이 새끼야. 빨리 와. 못 잡아 그거. 야야야야야. 먹을 거 같다. 이게 뭐야? 참돌아? 땡. 골뱅이. 오오 골뱅이다. 어 골뱅이 챙겨 챙겨. 우리 와이프 골뱅이 좋아하는데. 어 야 빨리 넣어. 넣을 때. 들어가라? 다시 해야지. 유튜브 만만하냐? 죄송합니다 선배님. 빨리 해라. 들어가라? 그렇지. 여기다가 봐봐. 여기 사선으로 돼 있는 거 보이지? 구멍. 이거는 개구멍이야. 그래서 파면은 사실 별 게 안 나올 거야. 개 조그만 거 나오거나. 여기 개 나왔다 보이지? 우와 나오네. 죽어있지? 개 아니었는데? 근데 개구멍이 맞아. 이거 봐봐. 구멍이 다르지? X 크다. 그냥 싸버리네 요걸. 이게 개까지 구멍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멍이 옆에 여러 개 있잖아. 얘가 구멍을 어떻게 파냐면. 요렇게 파. 한 50cm. 요거를 밟으면은 다른 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돼. 근데 물이 안 나오잖아. 그럼 개까지 구멍이 아니야. 아 이거 아니다. 개까지 구멍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큰 개구멍. 야 안 보이냐 너?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요? 확실히 눈이 다르시네요 선배님은. 그래 넣으면서 파이팅 있게 해. 들어가라. 다음부터 좀 더 파이팅 있게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겠어. 친구야 잡아라. 지지벌. X 새끼야. 파이팅 있게 해. 들어가. 깨지는 소리 나는데? 죄송합니다. 재수시죠. 어 은승아 이거 보이니? 반개 반개. 둘이 지금 룬가룬가 하고 있는 거야. 즐거운 시간은 여기 방에서. 부럽다. 나름 스위트하네. 해로시라 할 때 요런 돌 있지? 돌 주변 잘 봐. 지금은 추워서 그런데 요런 돌 주변에 돌개나 그런 애들이 붙어있어요. 대답 안 해? 아 예 저도 잘 보고 있겠습니다. 졸지마. 돌개나 참개들이 잘 붙어있어요. 참개는 없어. 참개는 아니고. 주구야 뭐하냐? 켜 켜 켜 켜 켜. 지금 발견한 적.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반개 반개. 반개. 얘 안 물어? 물지? 으이씨. 소만 있지? 얘네 죽은 척을 해. 살려달라고. 왜? 그렇지 잘했어 야 사이즈 크다. 와 이 새끼. 어 잘하 있어. 욕 왜 이렇게 많이 해. 벌써 두 번 했어. 과감하게 탁 잡아. 나이스.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반개 존이다 반개 존. 오늘 그냥 해산물 파티구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뭐 영상 끊질 못하네. 들어가라 해줘.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줘. 수호를 하는구나. 주질래? 더 열심히 할게. 우아야야야. 왜왜왜. 반개 파티잖아 이거. 반개 존이네 여기.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다 있다니까 얘. 너? 뭐 있어? 소라계. 이거야. 이거 걔 로만한 소라계 이거?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소라계에 있어요. 미안해. 이게 지금 귀여운 게 아니야. 그먼. 소라 한 마리가 다른 소라계를 잡고 있었잖아. 집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나쁜 놈들. 갑자기 자연에 개입한다. 인간이 자연에 개입한다. 이 ㅈㄱ. 자사 돌아가자. 어디로? 초입으로. 많이 왔는데 너무. 지금 한 600m 오지 않았나? 돈 높이도 다 갖고 왔어. 초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생물 유튜브 어때? 개꿀이지. 먹고 싶어. 다가 먹어. 내가 이 지랄할 줄 알았어. 이거 뭐야? 말미잘. 어떻게 해? 잡아 잡아. 그 독 있어. 오 씨. 오 이거 뭐야? 뭔데? 말미잘이야? 말미잘. 자 여러분 반개 또 나왔거든요. 근데 몇 마리야 이거. 야 이렇게들 포썸하고 있네. 들어가라. 간장 속에서 포썸해라. 자 여러분 반개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간장 해장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대회성이어서 대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를 시키고 다니다가 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몇 마리 잡았지 반개? 오 씨 맞네. 오 얘 다 떨어졌다. 아 저 얘 둘은 지독한 사랑하고 있네. 뒤져라. 갑자기 꺼졌어. 어떻게 촬영해? 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이거 잠깐 벗도 줘. 그냥 핸드폰으로 집어넣고. 아 불편해서? 어차피 못 찍는데. 반개 30마리 잡으면 이거 영상 줄게. 5분 컷. 출격. 누가 먼저 장난할래 지금? 오케이. 시작. 야 이게 찾으려니까 안 보인다. 대결하자마자 안 보이냐? 와 여러분 생물 유튜버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였던 녀석이. 아싸. 너 졌어. 나 안 이겨보겠다고.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주 보기 흉하더라. 괜찮아. 나 영상 안 줄 거야. 야 여기 이렇게 보이네 이제. 아 씨 너 진짜 영상 안 줘. 여기 있다. 어디 잘했어. 영상 10초 얻었어. 정말 많이 잡아야겠어. 정말 많이 잡아야겠어. 너 끝났어. 넌 제수 씨한테 또 개 털릴 거야. 이 영상만 안 찍어줘. 내 영상에 네 용만 삐처리 안 들어갈 거야. 잡았습니다. 오 삐처리 하나 해줄게. 야 야 야 야. 1타 3포기 누유 줍고 메모 줍고 마다 쓸고 줍고. 아 또.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씨 이런 거 좀 갑자기 하지 마. 너 잘하잖아 왜 얼어. 오늘은 깜빡이 좀 끼지 마. 아 뭔 소리야? 깜빡이 안 키워 들어가도 돼? 바로 들어가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거 저 한놈 두식이 썼삼 너구리 오죽오육장 칠면좌팔딩 구구. 구 뭐였지? 9번 우선이세요. 이거를 사실 의선이가 알려준 거예요. 나 집에서 본 거야. 잘 알아. 영화 풍행제로 해서 나왔던 건데 의선이가 실생활로 고등학교 때 막 하는 게 웃겨가지고 제가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제께됐죠. 니가 좀 잘 살리긴 했어? 어 삐소리 두 개. 추가. 이거 칭찬을 해드리겠지? 야 근데 얘네 엄청 엉켜있다. 맞지? 사랑하는 거야? 어 그렇지. 락짓기 하는 거지. 어두침침한 이런 색깔 보면은 다 얘네야. 근데 얘네 개 착해. 부르려고 살짝 지금 구부른 거 같은데? 나쁜 새끼. 야야야 1타 2피. 내가 먼저 봤었는데. 말을 해야지 너 손가락 짐 말했잖아. 들어가라. 어. 들어가라 돼가지고 삐소리. 3개 추가. 오케이. 우리 애교 계속 남발해드리겠는데? 뭐야? 들어가라? 그랬어 좋았어. 영상 20초 추가. 오케이. X가 좋아. 이거 풍선이 맞지? 어 이거 돼. 지금 너 4번 욕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성호 씨 오늘 좀 빡세겠는데? 이야. 왜? 야 크다. 사이즈 좋다. 들어가. 우와. 왜?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잘한다. 이야. 넌. 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이제 아까? 잘 보여요? 으하하하하하하하 친구들이 똑같다는 게 여러분. 바로 거만히 지은 거 보셨죠? 으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왜? 하하하하 마당 쓸고 돈 줍고. 하하하하하하 순서 바꿔버리네? 삐처리 2개 빼. 아이씨. 너 아까 욕한 거 바로 욕으로 들어가 그냥. 이런 씨.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통 다 채우겠다. 근데 은근 이거 총 다 채우기 진짜 힘들어. 한 여기 통 다 채우려면 300만이 들어 올걸? 그래요? 어. 힘든 거. 어? 룰랄링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가라 룰랄링구. 내 운들의 친구 룰랄링구.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무슨 아동 유튜브로 만드냐. 얼마 전에 순산했잖아요. 재유씨가. 그 다음부터 아기들 거 좀 많이 보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게 집게 아니라 사실 요술봉이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야 얘 얘가 봐 이거 봐. 야야야야야. 어떻게 이게 앞놈이고 숫놈인가 봐. 위에가 숫놈일 거야. 그러니까 어이구 어떻게 해. 쩝쩝이 있구만.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너 큰 놈 잘 찾는다 친구야. 외로운 나그네. 여기 친구들 많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여기도 있다. 여기 친구들 모여있어. 교도소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또 안 보이기 시작한 나머지.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다 같은 갯벌이고 같은 모래인데도 있는데만 있고 없는데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 한 마리 나왔죠. 지금 가면 가치로 마리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많이 잡긴 했습니다. 더 잡을 거예요. 야 너네 또 락짓기 하고 있구나. 롱가롱가 여기 방에서의 바다. 여기서는 피프티 썸도 할 수 있어. 어이 승구야. 어 너 큰 놈을 잡는구나. 피프티 원썸. 아직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여긴 되나 보구만. 당연하지 여기는. 한국이 아닌데. 야 씨 청정지역.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천국이라고 말하려고 했지. 재윤씨 이런 놈입니다. 야 의성아. 왜 왜 통통해져서 의성아. 야 김성아. 왜 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야 힘 줘봐. 줬어. 벌려봐. 벌리다가 물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안 아파. 죽은 건가? 이게 살일까 버릴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뻑이야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이제 방귀도 안 보여. 포인트가 아닌가 보네. 여기 포인트가 아닌가 봐. 지금 여기는 좀 말랑하거든요. 방귀는 딱딱한 데 사나 봐. 맞지? 방귀는 좀 딱딱한 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영상 안 줄 건데.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너 유튜브 채널 이름 뭐야? 의선이. 아 의선이야? 어. 이 영상 올라갈 때 지금 너 거 개설돼 있어?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그냥 봐주시면 좋고. 아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재밌으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재미 없으면 구독 안 해주셔야 돼요. 맞지? 아니야 아니야. 첫 번부터 재밌을 수가 없어. 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영상 3개 좀 올렸을 때 너번 봐주세요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놈 어디까지 일어나 보자 한번 봐주세요. 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으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헌터팡 거는 구독 취소 눌러주시고. 미친놈이. 하하하하하 원래 물길 근처에 많아. 원래 갯바로우질 할 때 여러분 물길 근처를 보라고 하거든요. 네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라. 뭔데? 이거 두세.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 못바닥이지 이거? 오오야야야야야. 여기 몇 분짜리야? 20분. 오케이. 오아! 살아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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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서워 조개자가 미친놈아. 우와 이 자식 움직여야지. 하하하하 또 이상한 거 할라 하지마. 야 추배로 팔 수 있어? 하하하하하 야 그리고 있어 봐. 네가 먹어 이거. 야 잠깐 있다 2분짜리네. 씨 뭐야 왜 갑자기.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봐. 물길에 있네. 야 골뱅이 너희다. 살짝 잡아 들어 봐. 물 쏜다 얘. 눌러봐. 아 싫은데? 그거 봐 물 방금 쌌지 쌌지 야 너무 작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건 놔줘야 돼 안녕 개 착한 척 한다 영상 끄고 바로 먹을 걸 요새 이거 가려고 하면 안 돼 사람들 다 나갔어? 여기 계시네 따라가자 저분들도 관계만 잡아 장담 안 돼 저분들은 소라 또는 골뱅이만 잡고 계실 거야 안녕하세요 뭐 잡으세요? 골뱅이가 아마 피조개 특제 피조개가 뭐예요? 아 꼬막한 거구나 아 크다 어 골뱅이 크네요 아 여러 개는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깐요 뭐 없죠 아직? 네 뭐 없어요 저희도 많이 잡으세요 아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신 거야 자 오늘 조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 하하하하하하 너가 멘트 다쳐봐 야 이 반개 엄청 많습니다 야 이거 오십시오 한 50만엔 되는 거 같아요 반개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 새끼들 멸종위기 중 대박이에요 개소리 하고 있어 미친놈아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골뱅이랑 개 잡았는데 의선이랑 나눠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개만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저 가져가서 한번 개장으로 한번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뒤지러 가자 아 그 타이밍이 아니지 뒤지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해봐 뒤지러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먹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게 바로 반개를 잡아왔습니다 아아아우 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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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먹는 개가 뭐에요? 앞으로 가는 개 앞으로 먹는 개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개 앞으로 가는 개 앞으로 먹는 개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개 너 비디오 판독 들어간다 내가 내가 여기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놨거든 100만 원 내기 더 자신 있어? 어. 너무 센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먹는 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먹는 거라고 했잖아. 여러분 100만 원 받았어요. 그거까지 인증해줘야 되잖아. 뭐를? 100만 원. 띵동 송구하고. 뭘 인증이야. 여러분 안 주겠는데요? 줄게 줄게. 4개 4개니까. 쇼팡이 걸고 줄 거야? 봐봐. 자 여러분 이 반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앞으로 걷는 게입니다. 서해에 해루지를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이 녀석은 무조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얘를 저랑 은혜랑 옛날에 헌덕팡 초창기에 우리 맛조개 잡으러 가자? 그래 해가지고 가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면서 맛조개를 막 잡다가 맛조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해까지 3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성공은 무조건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뭐가 있지 하다가 이 반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개를 잡아가지고 반개 칼국수로 해가지고 먹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딱 보시면은 음 맛있다 오 괜찮은데 하고 먹고 나서 토확실 막 하고 맞지? 근데 나 그때 화가 났잖아. 왜? 그때 나는 안 나오니까 나는 먹을 수 없잖아. 배고픈데. 아 맞아 또 은혜 옆에서 배고파가지고 근데 은혜 그때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을 안 냈거든요. 제가 은혜를 평가를 하던데 왜 그래? 왜 배 아파? 취다 할래? 아니 너 말해. 충격 먹었어.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은혜야. 아프면 무조건 말해. 나중에 찍어도 되니까? 왜 갑자기 이거 나오니까 그렇게 해? 뭔 개소리야? 너 아까 마스크 써? 이러면서 쓰레기 좀 만들지 마 제발. 내가 임신하면 얼마나 숨이 차는지 알아? 이렇게 했는데 너가 구례? 구례로 써? 이러면서 와 진짜 쓰레기 만드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정훈아 이거 아까 은혜한테 배려하는 그런 거 있지? 빼주세요. 내보내. 빼주세요. 내보내. 사랑반데 이 안 먹는 개로 간장게장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 튀겨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등껍질이 제가 아는 개중에 가장 딱딱합니다. 바카지보다도 딱딱한 애들이 얘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죠. 얘는 진짜 딱딱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로 간장게장을 하면 과연 맛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렇게들은 전부 다 뻘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감을 하루정도 하고 나서 얼렸다가 지금 해동을 시킨 거거든요. 뻘개들은 먹을 때 무조건 해감을 해야 돼요. 뻘개중에 또 대표적인게 요 반개랑 카메라 이거 돌아가나? 돌아가요. 좀 쉴래? 마스크도 좀 더.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라는 말. 아 맞다. 죄송해요 내가 빨리 끝내자. 그 말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냥 차라리 빨리 끝내고 쉬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아 빨리 찢자 막 이런 거 아니야. 밥풀을 안 먹기 위해서 고군분들하고 계시는 김은혜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씻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얘 바빠가 그냥 색깔. 뭐요? 롯나 까먹죠. 자 여러분 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얘들 까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얘 원래 자체 발색인 거 같아요. 자 한번 칫솔로 닦아볼게요. 자 일단 물 놓치고 워터야!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변화가 별로 없. 칫솔은 까맣는데? 칫솔은 좀 까매지긴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 텐데 분명히? 자 살짝 변화있다. 맞지? 응. 살짝 흐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까마거는 원래 얘 색깔인 거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목욕하러 가다. 자르블룩퀴 싹땅 깨끗하게 씻어주면 간장장을 만들어줄 건데 간장에 대한 간장장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나 따라하시면 다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롱장! 오늘 좀 멋있게 해볼게. 롱마늘 롱롱! 세 개로 하는 척하네. 보여줘? 나 잘해. 제가 잔재주가 조금 있어요. 다 조금씩 좀 하는 그런 애들이지. 탁구도 좀 하고 당구도 좀 하고 축구도 좀 하고 농구도 좀 하고 족구도 좀 하고 노래도 좀 하고 랩도 좀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춤도 좀 추고 비보이도 했잖아. 어떻게 보면 조금 못하는 게 없는? 근데 깊이 다 잘하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어때? 하늘씨도 배워보는 거 알지 이거? 아 이제 됐어 그만!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지마. 해볼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양심껏 한 개로 먹었어? 오 한 개로 뿔리! 뿔리! 거메! 자 이제 냄비에다가 간장과 물을 일대일로 넣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얍! 더요! 아 진짜 정신 차려. 너가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싸움 시작되는구나. 그럼 내가 한 번 해볼게. 와! 더요! 절반! 어흥! 이게 똑 할 때 이거 튀지 않아 간장.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았나요? 아이씨. 입 아예 다쳤어 지금. 개맛있어. 간장도 반. 어노노 어논! 어? 너도 어노노 이제 할 수 있잖아. 너 얼굴 여기 나오잖아. 한 번 해줘. 간다! 넉넉넉넉 넉넉넉 왜? 이 상태에서 끓이잖아 그러면 보글보글 보글 하면서 거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먹는다고 보글보글 보글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싫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파 조그만한 거 하나 통으로 쫙 자 이렇게 넣어주고 바로 디리리리리 띡 하고 한 5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잔잔하게 5만 보글드 이거 어땠어? 그게 제일 나았어 아 이게 제일 나았어? 자 일단 이 간장을 20분 정도 아주 푹 끓여줄게요 야 탁나 탁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정도 팍 끓여줬으면 이거 뭐 불 끄는 거 어떻게 할까? 빨리 새로운 거 하다 던져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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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하게 니가 알아서 해 뭘로 해야 될까 이거 진짜로 백토리 방전 오케이 지금 바로 해야 웃기겠다 이거 빨리 해야 돼 백토리 방전 어디 자 여러분 이제 이 간장을 실온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어때? 다 식었다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양파랑 요런 애들 싹 다 일단 빼줄게요 아 이거 부친 사람 이거 사과 한입? 네 한입 고마워 자 그럼 이제 요 통에다가 반개들을 싹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약간 옛날에 이거 악기 같은 거 있지 않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 그냥 보고 박수 쳐주면은 그때 현타가 와서 나 그만 어 한번 해봐 백 쉑 백 쉑 백 야 바로 패러 아 아 더 신나네 관객이 있는 느낌이야 자 이제 여기다가 정말 간단하게 여기 요 월계수임만 넣고 아 이거 마술처럼 하고 싶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여기 요 월계수임만 넣고 어때? 잘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다 자 그럼 정말 간단하게 요 월계수임만 넣고 어? 어때? 좀 마술 가져가볼 시간 집X같아 그냥 흩날려라 그걸로 하는게 어때? 흩날려라 월계수임만 넣고 호두두두둑 자 이제 여기다가 자 요 간장장을 부어줄게요 부어버려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저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닫아버려 여러분 사실 내일 어차피 얘 간장만 꺼내가지고 한 번 더 삶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걔 몸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잡내만 제거하는 월계수임만 넣은겁니다 요 녀석을 대략한 냉장고에 24시간 정도만 딱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들어가라 지나가다가 무심하게 이렇게 벨벅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봐요 라삭라삭 24시간 지났다 여름 말이야 오 이렇게 봄이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이제 24시간 동안 절인 간장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부어주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2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였으면 바로 다 담아면 돼 이 덕션이 꺼져 시작할 때도 안 했는데 그냥 하지마야지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똑같이 상온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란작을 상온에서 시키는 동안 게장 안에 들어가 본격적인 재료들을 준비를 할 건데 간단하게 재료들 3, 4가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은혜야 이렇게 딱 할 테니까 너는 바로 이거를 리을로 붙여가지고 다 얘기해줄게 하나 둘 셋 롤랄랄 하하하하하하 저거 잘하네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마늘을 가져오는 걸 은혜라 보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 통마늘 5개 정도 흩날려라 롱마늘 퉁크 아 왜 저래 흩날려라 월계수이 흩날리고 울어라 통마늘 통마늘 아닌가요? 롱롤루 통후추도 요만큼 해서 딱 넣어줄게요 흩날려라 내 거보다 훨씬 작은 거 저X 다 보이는데 아 너 이거 그것만 해줄게 내가 흩날려라 흩날려라 쭈팡이 한 3살까지만 믿겠는데 쭈팡아 어때? 진짜 같아? 뭘 진짜 같아 병XX같이 하하하하하하 어쨌든 여러분 요 고추를 넣어줘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삭 끼엉 라삭 끼엉 자 여러분 요렇게 준비가 됐으면 치킨 간장을 넣어주면 되는데 넣기 전에 간장 맛을 한번 보고 만약 간이 안 맞으면 좀 더 맞추고 하면 더 좋아요 자 먼저 볼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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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 하하하하하하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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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루야 아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루야 왜? 진통 올 거 같아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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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 하하하하 자 이제 부어주도록 할게요 와우 자 여러분 요렇게 붓고 라갈이 봉쇄하고 요 상태로 이제 48시간 딱 넣어두고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힌 게장이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냉장고에 전부가 나는게 맛있게 잘 익어요 아갈 들어가라 둘러보고 팩스피 내보고 닫아버려 48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어때? 귀여워 미친 놈 하하하하 자 여러분 다시 48시간 지났습니다 꺼내버려 자라라라라 하하하하 자 우선 냄새 맡아볼게요 오? 고추 냄새랑 마늘 냄새랑 간장에 딱 절인 냄새가 나니까 오 냄새 너무 좋아요 자 여기다가 싹 한번 부어볼게요 우와 보이시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게장입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기가 막힌 간장 맛 먼저 한번 볼게요 투베르 와 씨 밥 바로 처먹을게요 딱 해가지고 쫙 해서 싹 퍼 요거만 먹어도 반 두고기는 뚝딱 아닙니까? 뭐야 이거? 허경환? 하하하하 그러네 뚝딱 아닙니까? 투베르 음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 간장이 너무 짜지 않고 맛있는 그런 맛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반게 한번 먹어볼게요 반게는 요거 너무 딱딱하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랑 배랑 분리를 해서 먹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만 여기 올려놓고 까볼게요 우와 이거 안되는데? 자 칼로 자 요 선베껍데기를 뜯어요 뜯으면 여기 롱꼬 보이죠? 롱꼬에 칼집을 넣어야 될 것 같아 오야 뭐가 나온다 오 오 야 이거 뭐야 저렇게 조각이 나오는데 리바를 이렇게 안쳐먹는 이유가 있었네 라가리도 제거를 해주고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아가미 조그만 거 있죠? 요 아가미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걸 이제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개맛있어 음 여러분 이게 작아가지고 맛이 안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 요거 딱 해가지고 다리 뜯어주고 딱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간장 너무 바삭바삭 거래는데? 음 엄청 바삭하고 강력이 나와가지고 임플란트 3천만 원 정도 나갈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맛 자체는 진짜 맛있어요 일반 게장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처음만 맛있었지? 아 미리 반개가 제가 딱딱하다고 했잖아요 근까 아까 되게 부드럽거든요 간장의 산성으로 인해서 약간 연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8천만 원 나왔어요 임플란트 잠시만 근데 맛은 그냥 게장 똑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손질해서 먹은 게 왜 안 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마리만 더 먹어볼게요 어 됐다 그래 이렇게 벗겨져야지 그래서 뭐 거기에 등껍질을 뭐 먹게? 등껍질 이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보시면 여러분 내장이 다 있어요 면봉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 하겠다고 그걸 또 들어 이런 거 다 도전해서 조금 마시는 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자 이렇게 역시 남편은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돼 면봉으로 하니까 너무 잘 비벼지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섞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통째로 안에 넣고 쪽쪽 빨다가 그 껍데기만 버려야 되는 건가? 일단 면봉으로 한번 먹어볼게 푸는 거 한번 보여드려 푸는 거는 기파 퍼는 거 있지? 아 그런 소리 하지마 초베르 진짜 너무 감질만 나는 게장이다 게장 맛이 진짜 살짝 느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맛있는데? 내가 언제 살면서 면봉으로 밥을 터먹어 보겠어 그것도 게장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게장이랑 진짜 똑같은 맛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여기 쪽쪽 빨아야 되나? 응 와 살이 나오네 살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특이한 컨텐츠들 게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게로도 간장게장 해보고 등등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여러분 특히 반 게 있잖아요 쫄짱게로 간장게장 만드는 건 진짜 맛있어요 그냥 게는 등값도 우두두두 씹히고 근데 이거 반 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딱딱해요 쫄짱게 여기서 그냥 씹으면은 자자작거리고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냉이 다 날라간 거 같은데 야? 그럼 다시 털어볼게요 그럼 다시 털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시 털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 2시 잊지 않으셔서 밤 3시 감사합니다.